안녕하세요 이만승입니다. 오늘은 서른 문제 이야기입니다. 식물의 잎을 세포현미경으로 관찰을 한거죠. 촬영한걸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요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죠. 요거는 제가 여기 조금 다쳤습니다. 손에 약간 다쳐가지고 딱지가 앉았거든요. 그래서 딱지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진걸 현미경으로 세포현미경으로 본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작아요. 아주 성냥, 이게 만약에 성냥이라고 하면 성냥이 이 밑에 그 정도 크기거든요. 딱지가. 그런데 그걸 세포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조밀조밀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아주 작은 세상이죠. 그리고 또 이 작은 세상에 여러가지 활동들을 다 하고 있죠. 여기 붉은거 이거는 핏줄 같아요. 그리고 이런 혈관들, 아주 모세혈관들 이런 것도 다 보이고 있고 그리고 딱지가 앉으면서 여러가지 굳어지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성냥개비의 맨 앞에, 앞에 그 뼈쭉한거 그 한 부분 정도 크기의 딱지인데도 이렇게 큰 세상이 보이는 거죠. 그러면 식물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식물잎이 말란거죠. 조금 말라서 수분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산에서 이렇게 이파리 두개를 주워왔어요. 와가지고 보는건데, 이거는 식물잎에서 이렇게 줄거지는 굵은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고, 여기는 옆에 그건데, 잎화잎이 조그맣네요. 굉장히 작은 잎인데도 이렇게 촘촘하게 여러가지 구조물들이 여기에 있는게 보입니다. 자, 또 다른걸 한번 보죠. 이 잎은 이제, 이것도 이제 적은 잎인데, 한 부분을 지금 본거에요. 한 부분을 봤는데도 지금 이렇게 이제 조목조목 있게 되고, 이게 이제 만약에 살아있는 잎 같으면 이제 따가지고 바로 이제 저희들이 현미경을 보게 되면, 저 사이에 이제 수분이, 물이 흐르는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깜짝 잘못 생각한게, 이걸 이제 물에다 좀 넣어놨다가, 보면 이제 좀 더 리얼하게 관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음번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식물의 잎을 세포협류경으로 이제 본거죠. 자, 그리고 이거는 낙엽이에요. 낙엽. 이제 낙엽은 이제 식물이 이제 완전히 잎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이제 굳어지고 나니까 여러가지 이제 조직들도 좀 선명하고, 이런 이제 그 구조물들도 이제 굉장히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식물을 볼 때, 그냥 뭐 단순하게 작은 거, 조그만한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지 몰라도, 그 식물, 그 작은 거에는 이런 엄청난 이제 세상들이, 이런 구조물들이 있고, 여기에 또 수분들이 가고, 또 여기에 미생물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저희들이 파고들면서 도대체 이제 식물이 원하는 게 뭐며, 또 얘들은 어떻게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또 자기들의 그 종족, 그 식물들을 이제 계속 퍼트려야 되잖아요. 그 종족들을 이제 어떻게 퍼트리는가, 이런 걸 자본하게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나갈 겁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동영상에서 이제 보여드렸던 땅입니다. 이제 올해 이제 제가 3월달 되면 이제 농사를 시작할 거예요. 이 땅은 이제 어제도 뭐 잠깐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원래는 이제 대추밭이었습니다. 아주 땅이 좋았죠. 대추도 굉장히 풍성하게 열리고, 이렇게 이제 좋았었는데, 이제 이 근처에서 이제 자기들 주차장으로 쓴다고, 여기 풀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 이거 조금 있는 거, 이거는 뭐 풀도 아닙니다. 쓴다고 이제 조금 제초제 같은 것도 뿌린 것 같아요. 네, 그래 이제 뭐 제초제도 뿌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땅이 완전히 이제 메마르고 풀이 없게 되니까, 이렇게 이제 그 땅의 그 맨살이 이제 드러나죠. 그러면 이제 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흙이 쉽게 내려갑니다. 쉽게 내려가면 이제 그 위에 표토청, 맨 위에 있는 땅들은 이제 점점 쉽게 내려가고, 밑에 있는 땅들이 이제 위로 올라오게 되죠. 이런 땅에서 농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농사가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제 땅인데, 제 허락도 없이 이제 자기들이 이걸 막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흙이 자꾸 쉽게 나오니까, 여기다가 이제 그 자기들이 흙을 뭐 1톤인가 2톤을 부었대요. 네, 부어가지고 이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하는데, 그거 붙는다고 이제 흙들이 밀착되는 건 아니죠. 네, 이게 조금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또 쉽게 나가고 또 쉽게 나가고 이제 그거 계속 반복이죠. 이제 여기에다가 올해 이제 제가 농사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옆에 이제 이게 차가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길이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농사를 해봤자 이제 먹을 수는 없죠. 뭐 차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먹기는 어려운데, 시험 삼아 제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농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지금 여기에 뿌릴 퇴비도 이제 지금 미리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은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제 요렇게 땅을 요런 식으로 요렇게 요 부분만 이렇게 이렇게 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40cm 정도 떼어가지고 요렇게 땅을 이제 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올릴 겁니다. 또 여기도 한 40cm 정도 떼어가지고 땅을, 흙을 요렇게 이제 할 거예요. 또 이쪽에도 40cm 떼어가지고 요렇게 만들 거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이제 40cm 떼어가지고 요렇게 만들 거고. 그리고 요 끄트무리, 이제 끄트무리 요 부분은 이제 옥수수를 심으려고 해요. 네, 요 부분은 옥수수는 이제 심고 나면 뒤에 그 처리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는 옥수수 심고, 여기는 이제 나나 똑같이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작물을 각각 다른 걸 심을 겁니다. 여기는 이제 뭐 1번 작물, 여기는 뭐 2번 작물, 여기는 뭐 고추라든지 3번 작물, 여기는 이제 4번 작물, 여기는 이제 뭐 콩이라든지 이런 거 5번, 이건 6번, 여기는 이제 옥수수, 이건 7번 이래가지고. 이제 요 땅에, 여기는 거의 한 100평도 지금 안 되죠. 요 땅에 각각 이제 다른 작물들을 이제 심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작물을 볼록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따라라라 이제 실을 심어 놓고 난 뒤에 거기다가 전체의 태배를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 흙이 볼록해진 이 부분에만 태배를 뿌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을, 이제 씨앗을, 이제 여기에 파종할 씨앗을 먼저 이제 미생물 물에다가, 이제 뭐 이런 물도 되고, 뭐 이런 통 같은 데다가 미생물을 타요. 이제 저희들 이 균을 거기다 탈 겁니다. 타가지고 그 거기에다가 이제 씨앗을 담그는 거죠. 하루 정도 이제 이렇게 담가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렇게 발화가 되잖아요. 약간 이제 올라올라 할 때, 이제 싹이 약간 올라올랑 말랑 할 때, 그때 이제 저기다가 이렇게 뭐 핀셋으로 잡든지 뭘 하든지 뭐 이래가지고 이제 이제 손으로는 잡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핀셋을 잡아가지고 여기 여기 한 군데 한 매달씩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심어 놓으려고 그럽니다. 이제 그거 심고 나면 거기에다가 이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물은 이제 태비, 이제 태비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물과 이렇게 희석을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이제 주려고 그럽니다. 태비도 저희들 미생물로 이제 만든 거거든요. 요래가 지금 제가 한 두 달 정도 태비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땅까지 전부 다 태비를 주려고 그러면 이제 양이 굉장히 많이 들죠. 그래서 나머지 땅에는 굳이 줄 필요가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땅을 홈을 파가지고 이제 하고 거기다가 태비를 살 옆으로 그 자리에다가 바로 이제 뿌리 주고 이러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쪽 가야 하고 이쪽 가야 하고 이렇게 옆에만 태비를 이렇게 뿌리 줄 거예요. 그러면 그 요 옆에만 뿌리 주게 되면 이 태비가 결국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미생물들이 이제 요거 씨앗이 뿌리를 이렇게 쭉 뻗을 때 하나의 그 길을 터주는 그리고 또 양분을 이제 주는 이제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번에는 요렇게 한번 실험을 해보고 그 과정들 그리고 또 그런 걸 전부 이제 촬영하고 사진 찍고 이래가지고 또 여러분한테 이제 계속 알려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 이제 농사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러면 고생이죠. 고생이죠. 근데 이제 여기는 농사를 해봤자 이제 별 볼일이 없는데 근데 이제 여기 말고 예를 들어서 여기 말고 이제 안쪽에 또 땅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그 안쪽 땅은 자 이제 안쪽 땅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고기는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몇 년간 방치를 해놓으니까 이제 싹 또 이제 올라오고 그러는데 이것도 똑같은 방법으로 농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이거 싹 뭐 이제 경운이라 해가지고 이제 땅을 완전히 이제 파에 채 가지고 이제 흙이 막 드러나도록 농사하고 그거 저는 안 할 거거든요. 이제 그거 안 하고 이제 이것도 같은 이제 방법으로 이제 하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렇게 이게 너무 어둡네요. 자 요렇게 이게 또 뭐 색깔이 하하하하 좋네요. 자 요렇게 이제 땅을 이제 그 요렇게 이제 파헤칠 거예요. 요렇게 조금씩 파 가지고 이제 골을 만드는 거죠. 요런 식으로 이제 그 땅을 이제 파헤쳐 가지고 이제 골을 만들 거예요. 고를 만들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제 뭐 요런 여러 가지 이제 잡초들 요런 애들이야 죽겠죠. 뭐 땅을 요 부분만 이제 우리가 파헤치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요쪽에 있는 거 요쪽에 있는 거 이런 이제 그 요런 풀이라 여러 가지 잡초들은 그대로 놔둘 겁니다. 놔두고 요골만 만드는 여기에다가 흙을 이제 이렇게 쌓는 거죠. 동그랗게 요렇게 조금 볼록하게 쌓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 작물들 씨앗을 아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여기다가 이제 심을 거예요. 심고 어 그리고 이제 그 미생물 태비는 이제 요 작물에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요 근처 요 근처에다가 어 태비를 이제 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요 씨앗이 이제 안으로 파고들면서 요 태비들을 이제 먹으면서 이제 이 씨앗들이 이제 자라나는 이제 그런 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뭐 농사라고는 뭐 안 해봤지만 그 이제 콩 3알씩 해가지고 아홉 군데 심은 것 밖에는 이제 경험이 없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책을 읽으면서 어 이제 요걸 한번 실험을 해 보자 이제 하는 거고 또 미생물 이제 씨앗을 처음부터 이제 미생물에 접종을 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요는 이제 조그만한 통 같은 데다가 어 씨앗을 넣고 거기다가 이제 물을 하고 미생물 물을 탄 거죠. 미생물 물을 타 가지고 이제 처음부터 접종을 바로 시켜 버리면 그 씨앗 안에 이제 미생물들이 이제 쫙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왜 씨앗이 바짝 말라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분을 먹으면서 미생물들이 이제 씨앗 그 안쪽으로 몸속으로 쫙 파고들면서 거기에다가 자기 집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쫙 살짝 발화가 되었을 때 이제 요 땅에다가 하나하나 이제 그걸 심으려고 해요. 이제 심으면. 근데 이제 만약에 이게 거꾸로 심으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는데 이제 미생물들은 이제 지가 아 씨앗들은 식물들은 지가로서 중력을 체크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좀 해놓으면 뭐 정신없이 이렇게 하지만 미생물들은 우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이제 아주 정밀한 그런 중력계를 지가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씨앗을 파종하게 되면 지가 땅하고 오해하고 밑에 하고를 갖다가 지가 파악을 해가지고 자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진짜인지 그지말인지 이번에 한번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지금 기대가 되죠. 그리고 이 식물들이 이제 제대로 자라는지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다 촬영하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싹들도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싹이 있잖아요. 이제 이런 싹들 이런 것들도 이제 그 양육을 봤었을 때 아니면 이제 미생물을 이제 미생물로 만드는 태미들을 여기 이제 뿌려가지고 했었을 때 이제 이 싹들이 어떻게 바뀌는가 이제 막 아까처럼 이제 아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린 그거는 전부 막 이렇게 이제 죽어있고 이제 이파리가 이제 죽은 거죠. 따버리니까 또 딴 지 또 시간이 오래되고 또 수분이 다 말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고정된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금방 딴 거 내지 이제 여기에 이제 그 미생물 물 그런 걸 담갔을 때 이제 얘들이 이제 어떻게 가는지 아니면 이제 이 뿌리, 이 식물의 이제 뿌리 자체를 통째로 이제 흑하고 통째로 이제 이런 데다가 이제 담아오려고 해요. 하나를 이렇게 담아와가지고 그걸 이렇게 이제 키우면서 그 자리에서 바로 저희들의 이제 현미경을 이제 한번 봐가지고 어떻게 이제 변화하는가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우리는 이제 막 농사해가지고 떼돈 벌겠다 이러면 정말 고생이죠. 땅도 이제 많이 있어야 되고 뭐 이제 또 사람도 많이 있어야 되고 또 농기구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농사를 많이 해놓으면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매 이제 루트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농사해가지고 내하고 내 주변 사람들, 내하고 친한 사람들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이제 농사를 해서 우리끼리 나눠 먹는 거 그리고 또 조금 남으면 남은 거 그것만 이제 그냥 팔지 말고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그걸 뭐 장아찌를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해가지고 이제 이제 내 가까운 사람들한테 재료감만 받고 팔면 돼요. 이제 물론 이제 그런 거 판매하려고 그러면 이제 즉석판매 제조업, 반찬가게 같은 거죠. 이제 그거 인허가를 아 그거는 그냥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니고 그냥 즉판은 즉석판매 제조업은 신고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평수도 제한 없어요. 그게 뭐 50평을 해야 한다, 1000평을 해야 한다 그런 거 전혀 없고 한 3평만 해도 됩니다. 2평만 해도 전혀 상관없거든요. 그리고 2평만 해도 되고 3평만 해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런데 이제 정말로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세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그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아니 농사 100평에 꼬망 해가지고 뭐 이 옷 한 4, 5명 난가 먹고 나나 먹고 쪼맹 있는 거 그거 파는데 가게 없고 뭐 저 즉석판매 제조업 허가 내고 뭐 어쩌고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렇게 이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옷에 아는 아르마리로 해가지고 재료값 정도 받으며 그것도 나머지 다 이렇게 소진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1년, 2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다 보면 이제 재미가 나죠. 신이 나고 또 자신감이 생깁니다. 이렇게 하니까 되네. 이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시골에 있는 땅들을 더 많이 이제 임대를 하는 거죠. 이제 빌려가지고 절대 사지 마십시오. 그리고 임대를 해가지고 농사를 좀 더 많이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미리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연습을 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뭐 책 매끈 본 거 아니면 뭐 저처럼 이제 이렇게 유튜브 하는 사람 유튜브 이런 거 몇 개 보고 여러분들이 한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걸 여러분들이 뭐 시골에 사기 어려우면 집에서 베란다에서 화분 큰 거 하나 사놓고 거기다 헛 같은 거 사가지고 부으면 됩니다. 부어가지고 이제 조금씩 한번 해 보십시오. 단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화학 비료하고 농약 이런 걸 안 사려고 그러면 이제 결국 미생물을 이제 써야 되죠. 미생물을 써서 대비를 이제 만들어서 땅을 아주 건강하고 야무지고 실실하게 만들어 버려야 됩니다. 이제 땅이 건강하다는 것은 이제 그 땅에 미생물들이 잘 서식을 하고 미생물들이 잘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 되면 이제 이렇게 땅이 이제 건강하고 가게 되면 거기 자라는 식물들이 당연히 건강하죠. 식물들이 건강하면 여러 가지 병충해 같은 것들이 오더라도 얼마든지 막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앞으로 점검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렇게 병충해 뭐 왔다 그러면 그 이파리들도 우리가 따가지고 아까 봤듯이 이제 세포 현명으로 이제 보고 실제로 이제 병충해가 이제 병들은 이제 병들은 그 이파리들은 이제 어떤 모습인가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